아니요! 흔대의 소리입니다! 흔대의 소리입니다! 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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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떐려! 렀츠만하32 party destinations iencia亮이 정 bike 려단식이 끝났기 때문이다 탑iegen기 쉽지 않아 안 UP 그리고 와 이젠 경험이다는 bizarre 한 번의 축복..! 요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..? 뭐?? yle finger 남중es 제가 이전에 펫터스 alles 류다시이決定 계속 지닌 남툰 원탑 그래서 류다시이 적립한 빅댐의 대신을 맡기고 요즘 이렇게 해요? 뭐? 스케치북 없어? 여기 다 모니터화 돼 있어요? 나랑은 예전에 패터스에서 덤앤더머 형제로 예예 철압 체크해 봐 철압 체크하겠습니다 괜찮나? 단지 단지 체크해 괜찮나? 야 너 최근에 저 전참시 했었잖아 전참시 했는데 어 야 왜 이렇게 땀이 나왔네 그거 말고 없었죠 아 예능을 뭐 거의 안 해가지고 아니 대성애하고는 2010년이니까 벌써 저기 예능 고정으로 같이 한 거 한 13년 됐네 그러니까 아 근데 형 이 공기 좋다 뭐 어떤 공기? 이 공기 카메라 공기 너무 좋다 되게 산뜻하네 몇 대야 벌써 야 근데 네가 원래 대단해 네가 원래 이런 모습인데 빅댕 할 땐 이렇게 못했잖아 뱅 할 때는 제가 못했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혹시나 형들한테 그래 이 그룹에 전체적인 컨셉이 있는데 그걸 넣으면 또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그게 또 우리 색깔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환경도 있었죠 아니 그 여기가 대성이 눈에 단골 제가 여기 한 대여섯 번 왔죠 제가 이 동네가 좀 저에게 있어서 흑석동 블랙락이라고 그러죠 흔히 저기 저 자리에 앉았어요 아 저 구석에 네 아까 또 나름 또 연예인이라고 저 구석에 아니야 아니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네 여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연예인인 거 모르는 거 아니야? 전혀 모르시는 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데 사장님 아셨어요? 저기 한 대여섯 번 왔는데 여기 앉았던 청년 기억나시죠? 아 근데 사장님이 여기 단골인 걸 모르시는데 아 그러네 스냅콩 최고지 우리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아니에요 이거 형 넣으세요 이거 조금만 넣을게 조금만 많이 안 넣어 아 이거 안 넣으세요 잘? 조금만 넣어 아 이거 부추는 이거 다 넣어야지 부추를 이거 다 넣어? 부추는 다 넣어야지 난 두 번 두 번 넣는디? 아니? 한 더 드려? 야 인줌은 이거는 부추국밥 아니지? 아니 부추를 이렇게 넣어? 원래 이거는 기본 한 번 더 달라고 해야지 그게 국룰인디 아 그래? 너 고향이 어디지? 서울이요 근데 부모님은 난 근데 여기 식당 이름이 충북 원조 순대국밥이라 네가 충성도 아니요 이유 아니지? 아니요 이유 서울 토맥이요 이유 아 그래? 어 아 내가 주인아